지난해 3월, 원주의 한 요양병원에 불이 나게 한 공사 관계자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.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건물 배관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씨로 25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공사업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금고 8호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또 이 업체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주의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. 당시 화재로 입원 환자 등 130여 명이 대피했으며 소방대원 1명이 다쳤습니다.